SFA 반도체 보면서 함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CPU를 만드는 회사 중에 인텔이라는 회사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AM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텔이 사실상 CPU가 좀 비싸요. 더 비싸요. 동종 성능 대비 비싸요. 그런데 AMD를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게 왜냐면 성능으로 보니까 인텔이 뒤지가 않아요. 올해 더 좋았으면 좋았지 인텔보다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든다는 생각인데도 거의 뭐 그래픽카드 가격 차이가 10만대 이상으로 차이가 나니까 가격대로 봤을 때도. 아무튼 지금 이 AMD에서 내년 1분기에 바로 라이젠 새로운 시리즈를 노트북에 탑재하겠다. 그러면은 바로 이게 어떤 걸 엮이냐면 AI 연산에 엮여요. AI 연산에 엮이다 보니까 기전 기능보다 1.6배 상승인데 이 PC에서 1.6배 상승 속도면요. 이거 체감상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들 뭐 2배, 3배 이렇게 돼야지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6배도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AI 연산 기능에서만. 1.6배면은 다른 기능 연산에서는 최소 2배, 3배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인텔과도 비교해도 지금 게이밍 속도, 영상 편집 이런 거 등등 봤을 때 인텔보다 더 뛰어나고 더 싸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뭐죠 여러분들? 여기 또 수세 받는 애들이. 얘예요. 지금 SFA 반도체가 AI 반도체 쪽으로 엮이기 때문에. 지금 엮이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특히 또 추가로 뭐 나왔어요?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 얘들이 이제 반도체 협력. ASML. 여기 쪽과 협력을 한다. 그래서 뭐 반도체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필라델체 반도체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 이번 대통령이 네덜란드 가서 반도체 동맹. 네덜란드도 이 반도체 패밀 소프트가 많아요. 생각보다. 아무튼 지금 요런 상황. 그 다음에 새로 써와 올린 CXL. HBM 다음 시리즈 CXL이란 새로운 테마. 온 디바이스 AI 테마. 역겨요 얘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급등이 나왔으니까 하락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얘들의 제자리는 여기예요. 지금이 이전에 원래 제자리 딱 여기 부분 보세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의 지지 라인과 여기 부분 딱 여기랑 거의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스건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딱 여기 5,800원. 5,800선이 안 뚫리면은. 우린 손절할 필요가 없다. 최근 단기 저항 지지 딱 맞물린 구간이 정확해요. 딱 여기예요. 이상할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딱 나눠져 있어요. 이 박스건이. 그래서 5,800라인이 뚫리지 않는다는 전제야에 우리는 무조건 홀딩해야 되고. 목표가는 저는 여기서부터 7,500원까지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얘들이 제자리가 여기고. 그러니까 제 시총도 얘들이 생각보다 몸집이 큰 애들이에요. 9,000억 넘고 1조 다 됐죠. 입 좀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근데 기관들이 다 파는 모습이 보여요. 다 내렸으니까 팔았죠 뭐. 그런데 지금 왜 얘들은 담고 있냐 이거예요. 왜 얘들은 담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세요. 사실상 이렇게 보험 투진, 사무펀드, 연기금, 금투 들어온 쪽은요. 일반 작전 세력들이, 장난질하는 애들이 못 들어와요. 주고 돈도 딸려서. 그런데 실제로 이런 조단희의 시총을 가진 애들은 여기 찍히는 실제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얘들이 오고 있다는 게 반도체 업황을 더 좋게 본다는 거예요. 금투이드를 잘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얘들이 왜 안 들어오냐. 수익률 면에서는 생각보다 메리트를 못 느낀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7,500원까지만 가도 30% 가까이 수익이 나오는데 이것도 만족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크 입장. 예를 같은 경우는요. 손절폭도 생각보다 길게 잡아요. 손절폭도 생각보다 길게 잡아요. 분할 매수를 계속해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라인만 보면 손절폭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길 뿐이지 여기 부분에서 볼 때는 짧아요. 그래서 저는 5,800 라인만 안 뚫리면 된다. 이건 말씀드리고 우선 제가 목표가, 손절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대응 전략이라는 게 개개인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당가 있죠. 평당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평당가별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목표가으로 설정했잖아요. 막상 목표가 간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머뭇거리는 사람 많아서 기회를 놓친 경우 정말 많아요. 또 추가로 제가 영상 안에서 100% 오픈을 못한 그런 정보도 있어요. 민감한 정보에 대한 거는 제가 오픈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좀 불가피하게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한 분들께는 다 알려드릴 거고 이것도 평당가별 대응 전략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간단히 위에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59297823 여기 있죠. 여기다 간단히 이게 SFA 반도체 적으신 다음에 딱 평당가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요거에 대한 정보 제가 오픈하지 못한 정보 플러스 여러분들까지 평당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가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 이것만 받아서 그대로 매매 적용하셔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퍼포먼스 장난 아닐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이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산프로티비 뭐 선대인 배경 뭐 이런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당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 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라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지 말은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